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평생교육 강사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구는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의 설치부터 활용, 온라인 강의 운영과 실습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체험 교육을 진행해 디지털 플랫폼 활용 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강사, 방과 후 강사, 평생학습 매니저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 예정인 영등포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7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